치튜브 자 유하 유하 오늘도 삽바 딸용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? 아 시위하는 거구나 곧 있으면 애기 태어나겠는데? 우리 오늘은 어디 가볼까? 짜잔 출산 알림 모하바 키아는 산딸기와 한 명의 남자아기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딸기 파카입니다 제가 방금 건강한 남자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은 아론입니다 아까 봤을 때 출산은 곧 있으면 할 것 같더라니 진짜 했네 여기 수영장도 있네 우리 수영할까? 여기서 수영하기 아 딸기가 단벌이라 축축한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없나?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? 아 조용한 동네네요 로컬 맛집이네 왜 이렇게 동네사람밖에 안 와 그러면은 부지를 나이트클럽으로 나이트클럽 좋아요 잠시만 잠시만 왜 다 가? 굳이 유형을 바꿨더니 다 가는데? 이렇게 남겨진 케알로아 마쿠아 이밖에 없네 좀 시간을 돌려보자 얘들아 딸기 빼고 다 갔어 이제 관광객 맛집 돼서 떠났는 듯 아 로컬 맛집에서 관광객 맛집이라 헉 왔다 왔다 플렉스 마쿠스 근데 하니도 같이 와가지고 이거 못 꼬시겠는데? 그러니까 하필 둘이 같이 와가지고 함께 별 보자고 하기 가자 가자 어 잠시만 아니 애들이 아니 그리고 나중에 여기 여기서 보여 별이? 아 왜 또 안 해? 이거 무슨 버그야? 왜 자꾸 안 해요? 별 보자고 하기 일단은 별만 좀 보다가 친밀도 쌓고 어 딴 데로 가자 여기에 지금 몇 명 있나 보자 플렉스 마틴 한희 충규? 충규?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 간다 간다 마티니는 간다 마르코 사태주의 어 어 한희 한희 가지?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누가 또 단톡방에 잡혀 찍었어? 그렇지 않고서야 3명이 여기 올 리가 없는데? 아 도미닉 아 가시라고요 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마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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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맞지? 이거 좌표 찍혔지? 여기 못 있겠네 갑니다 마을 관리하러 이동 이거 바텐더가 스파이였나봐요 아까 퇴근한 척 좌표 찍고 온 듯 오늘 한 명은 꼬실 수 있나? 아 근데 이 노래방도 그때 걸릴뻔한 데 아니야? 우리는 여기서 음료 주문하는 척 하면서 봐야 돼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일단 그거부터 보자 함께 사진 찍기 새호? 새호 또 알바하니? 새호 여기 가네 아 참 전화 뭐야 아기 태어남 안녕 딸기 피터입니다 제가 방금 건강한 여자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은 슐라입니다 새호가 제일 짠하다고? 타지 와가지고 지금 알바만 하고 있어서 새호는 절대 걸릴 일 없겠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이유도 짠해 개웃기네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오냐 또 오오오오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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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구나 짭커스 아웃 짭커스 아웃 아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저장 후 마을관리 이동 자 갑니다 볼링장 제발 제발 오늘 세 명은 꼬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볼링 한 판 치고 있을까? 여기서 물라이트 볼링 너무 대박인데? 볼링하기 3프레임 게임하기 자 오오오 잘하지 않았어? 이정도면 괜찮은거 아냐? 우와 옆에 뭐야? 옆에 개잘 치는데? 오오오 잘하네 잘하네 처음 치는건데 개잘하는데? 와 이 아기 너무 귀여워 어머 어머 야 애기들이 하면 이렇구나 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해 잘해 할 수 있어 볼링 실력은 처참하다 날 보는 것 같다 이제 엄마 친다 그냥 아기가 잘하는 거다 야 진짜 잘하네 딸랑구가 아니 근데 볼링장 설치 누가 하자고 했어 아무도 안 와 여기 가족 볼링클럽인가? 죄송합니다 너네 이제 볼링장이랑 도서관 금지야 딸기 어디 가냐 애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훔치러 가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진짜 딸기 가족가방 봐주세요 나중에 집에 훔친 액자만 모아놓는 것도 웃길듯요 가족가방 아직 도백조렙이라 시몰리언 작은 것밖에 못 훔쳤나봐요 아 약간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했네 아니 그러게요 진짜 많이도 훔쳤네 아 요것들은 데이트 보상 반대쪽 벽에다가 그러면 훔친 것 좀 걸어볼까? 여기는 이제 훔친 거 놓는 그런 벽인 거지 액자만 보면 딱 이래요 아 이 주변에는 누가 없나? 아 누가 없네 아 누구세요? 누가 또 우원하세요? 삽바다룡한다고 받은 치즈들의 아들들 다 어디로 숨었길래 가뭄에 콩도 안 납니까? 가뭄에 콩도 안 납니까? 여러분 이래서 자만추가 힘들다니까요 어 누구야 누구야? 그래 누구야 아니 왜 다 그냥 심들밖에 안 지나가냐? 아 부둑가 보금자리 여기도 한번 가볼까? 그래 단톡방 깨라 어허 단톡방을 깨라니까 제일 먼저 와있네 이건 아니지 이거는 가는 데마다 있는 거 이거 사랑 아닌가요?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?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 거예요 아니 누구 맘대로 아직 허락도 안 했어요 어 잠시만 누구 있나 본데 여기 르베르망 요한 이거 누구야 누구 누구 아들이야 이 바텐더 꼬셔볼 수 있겠는데 신미랑 누구세요 누가 또 우원하세요? 마르코 내가 널 독차지 할 수 없다면 다 망치겠어 뚜르르 딸기야 나다 마르코 와 진짜 애증이네 저 정도면은 이 정도면 도미니 급인데요 역시 바텐더 킬러 딸기 피해자 단절 운동이래 어 간다 간다 딸기 오니까 마르코 갔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주변을 아니 안 갔네 뭐지 간 줄 알았지 나는 로맨스 손등에 키스하기 짜란 좋아요 좋아요 번호 교환하기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한테 왜요 어 얘 일 안 한다 일 안 하고 앉았다 아냐 안 까였어 쟤 꼬시려고도 안 했어 임마 오오 좋아좋아 좋아요 대담한 작업용 멘트 옆에서 일렬로 관람하는데요 야 느낌 좋다 꼬실 수 있겠다 어 첫 키스 떴다 자 첫 키스 했고 아니야 주문하지마 우리 지금 바빠 화났다 주문 안 받아줘서 함께 사진찍기 헉 이거 무슨 일이야 마르코 새호 트래비스 내가 보기에는 저 복장을 봐서는 새호는 알바야 근데 트래비스는 마르코는 노래하고 있고 트래비스만 안 오면 되는데 아 트래비스 여깄네 뭐 노래방 올 일 없겠죠 이 정도면 괜찮지 하하하하 새호 볼 때마다 짠하다고 아니야 정중하지 어 새 바텐더 왔다 그러면은 데이트 신청하기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밝은 데서 사진 찍고 사랑 나누기 하자 어 데이트 실패 왜 안 왔어 뭐지 안녕하세요 딸기 트래비스입니다 제가 방금 건강한 여자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은 데이지입니다 야 이름이 너무 예쁘다 데이지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데이트 하자마자 실패 떠요 질문에 계신거에요 278-3 2-257 2-257 2-258 2-258 6-258 4-258 6-268 4-258 5-6-69 6-610 6-9-610 6- relates 6-10 6-210 6-128